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오정입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념편을 같이 했던 학생들이 다음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 오늘의 화학 개념편 이후에 진행되는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 편에 대한 OT를 촬영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의 화학 개념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뭐냐면 특히 고3 학생들이요. 자기가 2학년 때 내신 1등급을 받았대요. 과학 그리고 모의고사도 나름 괜찮게 잘 쳤는데 선생님이랑 개념편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2학년 때 다뤘던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조금 힘들어서 좀 많이 이게 어려움을 좀 호소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렸냐면 선생님이 전체적인 개념만 훑고 지나가는 수업이 아니었어. 킬러 유형까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속도를 붙여야 되는지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빡빡할 수는 있었겠지만 넌 올해 수능을 칠 학생이잖아. 당연히 이 정도 난이도는 공부를 해야 돼. 처음은 어렵게. 나중에 갈수록 쉬운 문항으로 실수를 대비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만점이 나와. 1등급이 나와. 라고 하면서 달린 거죠. 그랬는데 두 번째 자 지금부터 3월부터 함께할 이 내용은요. 더 깊은 화학. 말 그대로입니다. 더 깊어질 거예요. 일단 기출 플러스 유형 편이라고 해서 문제만 다루는 강좌는 아니고요. 오늘의 화학 개념 편에서 했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복습, 점검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개념이 한 번 가지고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짐없이 복습, 점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달라진 건 뭐냐면 더 깊은 화학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 자 개념 편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많은 문제의 양을요.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한 문제 푸는데 30분, 40분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의 양을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문제의 양이 좀 작았을 건데 여기서는 달라요.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의 양이 늘어요. 문제의 양이 늘면서 각 페이지별로, 유형별로 문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야도, 시각도 넓어질 거예요. 아,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 아, 이 문제는 아, 얘를 물어보는 거네. 라는 시야, 시각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필수 강자가 되실 겁니다. 기출 문항이 녹아져 있고요.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잘 녹아있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하나하나 선별을 해서 담았어요. 그리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개념 편에서 수업할 때 얘들아, 평가원에 이렇게 출제가 됐지? 근데 2019 수능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해? 하는 선생님만의 자체 문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의 양으로, 그리고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개념 편에서 문제 해설은 개념 스튜디오 버전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나요? 왜 다 해설을 다 안 해주세요? 현장 버전에서 왜 모든 문제를 다 안 다뤄주세요? 라는 얘기가 많아서 문제를요, 문제를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재촬영을 해서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때 아주 쉬운 문항을 묻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항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따로 촬영할 거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놓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현장 버전으로 쫓아오시면서 모든 문항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다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 하나 없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강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선생님, 왜 개념 편에서 문제의 양이 작죠? 왜 과제가 따로 없죠? 현장에서 따로 나가는 과제는 혹시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없었어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제 개념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 푸는데 30분, 40분이 걸리는데 과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문제의 양을 늘리는 건 지금부터예요. 자, 다시 한 번 개념을 복습, 점검하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시야를, 속도를 높이셔야 되거든요. 자, 현장에서 제공되는 주차별 과제가요. 문제의 양이 좀 많아요.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기출의 모든 문제와 교육청 문제가 문항 번호까지 선생님이 신경을 써서 동일한 걸 묻는 거야 라는 것까지 문항 번호까지, 문제 배치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매주 업로드가 되는 주차별 과제를 반드시 다운로드를 하셔서 미루지 마셔야 돼요. 너네가 어? 화학 오늘 뭘 풀지? 이번 주는 뭘 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와 주차별 과제를 잘 이용하시면 수능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되실 거다. 라고 선생님이 강하게,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 4, 5월 동안에 진행이 될 거고요. 11주차로 완성이 되는 강좌인데 10주차에 완성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나머지 1주차는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모의고사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였지? 절대로, 절대로 6월 평가원 전까지 모든 킬러가 다 되어 있어야 돼. 6월 모의고사에서 나의 위치를 점검을 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러고 나서 아, 나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재정비를 하셔서 9월 모의고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번에서는 오늘의 화학 개념 편에서 놓친 미룬, 킬러가 있으면 여기에선 그 킬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다시 한 번 개념을 정확하게 복습, 점검할 거고요. 문제의 양을 늘리면서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 시각을 넓힐 거고요. 마찬가지,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속도 또한 높이시게 될 거예요. 자, 주차별 과제로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라는 선생님을 자체 문항까지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수능을 위한 필수 강좌가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문제를 놓치지 않게끔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할 거고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차별 과제 제공할 거고요. 10주 차 동안 2주 휴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가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 2주 차 휴강을 제외한 10주 차 그리고 마지막 주 1주 차는 6월 모평 대비를 하는 강좌로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처음 만나게 된 날은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날 개강을 하고요. 지금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그리고 문제의 양을 좀 늘리면서 확실한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파이널로 들어가기 위한 파이널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여기에서 킬러를 미루시면 안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또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킬러는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형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고요. 과제만 밀리지 말고 해주시면 분명히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선생님이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월 11일 날 뵙겠습니다.